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장 남윤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건 수능 중심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정시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수능 중심 전형 어떻게 선발하는지 2016학년도 이후에 선발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능 중심 전형은 당연히 중요하게 수능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수시모집에서도 활용이 되고 정시모집에서도 활용이 돼요.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합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시모집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의 표준 점수 100분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를 활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시모집은 수능이 절대적인 합격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의 절대적인 합격 기준이 되는 이 정시모집을 우리는 개편된 이 2015학년도 위주의 대학 입시에서는 수능 중심 전형이라고 이름을 불립니다. 그럼 실제 이 수능 중심 전형이 얼마나 선발하는지를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제 우리가 수시모집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전형이 있고 정시에 수능 중심 전형이 있죠. 이 선발 인원을 전국 대학교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실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38.4%를 선발하죠. 그 다음이 수능, 정시에서 선발하는 수능 중심 전형이 될 건데요. 상위권 대학으로 한번 폭을 좁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서울대부터 홍익대까지 상위한 15개 대학교를 통계를 한번 다시 내보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게 정시모집 31.2%가 되고요.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형이 될 겁니다. 이 기준은 2016학년도 기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치르는 내년 대학 입시의 통기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대학들마다 한번 쭉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선발하는지. 지금 서울의 주요 대학교는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 이상 선발하는 대학교가 서울시립대가 있고요. 40% 선발하는 대학교가 세 개 대학교가 있네요. 30%, 20%, 10%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가장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교는 중앙대락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능 중심 전형은 정시죠. 그럼 정시라는 이 개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시모집이 끝난 다음에 선발하는 거예요. 수시모집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장의 카드를 가지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럼 A학생, 내가 만약에 수험생이라고 치자고요. 제가 여섯 개 대학을 지원을 했더니 여섯 개 대학교에 모두 다 합격을 했어. 소위 말해서 6관왕이네. 그럼 저는 소위 말해서 한 개 대학교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겠죠. 선호공이 아니니까. 그럼 나머지 다섯 개 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떤 친구들이 이제 다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밑에 있었던 차점자가 합격자로 올라서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추가 합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추가 합격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이 수시모집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여섯 장의 카드를 쓰니까. 근데 수시모집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추가 합격자 인원을 계속 합격자로 발표를 하더라도 정원을 대부분 채우지 못해요. 서울대조차도 정원의 일부분을 정시로 이월시키기 때문에 여기 대학교에 지금 선발 비율이 쭉 나와있지만 실제 대학들은 여기에 보여져 있는 비율보다 한 10%에서 15% 정도는 정시모집으로 인원이 이월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중심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런 대학교는 서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의 대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능만 가지고 선발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위주로 선발하긴 하는데 학생부가 일부 들어가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대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등 이런 대학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국의 교대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정시에서도 면접을 보던 대학교가 있습니다. 면접 보는 대학교는 대구교대라든지 서울교대, 부산교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수능 중심 전형인 정시는 수능만으로 선발하거나 학생부가 포함이 되거나 면접이 포함되는 교대도 일부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건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생부가 들어가는 대학교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학생부가 두 가지로 반영이 됩니다. 학생부의 교과 성적하고 비교과가 반영이 되는데 이 비교과에는 출결하고 봉사활동만 들어가요. 근데 이걸 정량화로 딱 구분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출석을, 결석을 3일 이내로 결석을 했다. 이틀이나 하루만 결석을 했다라고 하면 감점이 없이 만점. 3일 이상이 되면 감점이 일부 되는 게 비교과의 결석, 출결 상황인 거고요. 봉사활동도 20시간 이상이면 만점, 19시간에서 18시간은 몇 점 감점 이렇게 감점이 되는 게 일반적인 비교과의 활용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교과 같은 경우도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이 비중을 상당히 낮춰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세대학교 마찬가지로 문과,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4개 교과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 교과 위주로 반영이 되는데 이것도 모두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총 6학기가 학교 내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6학기 내신 중에서 국어 과목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국어, 문학, 장문 등등을 다 도하면 10개 과목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요? 1학년 1학기 교과목 내신 따로, 1학년 2학기 교과목 내신 따로 이렇게 반영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국어 과목이 한 과목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 다 들어가면 6개의 내신이 만들어진 거겠죠. 이 중에서 3개, 본인이 잘한 거 3개만을 취합한다. 라는 게 정시모집에서 일반적인 상위권 대학교의 내신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렇게 내신을 반영하는데 좋은 과목만 골라내게끔 반영하는데 또 내신의 등급 간의 점수 차이도 상당히 적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밑에 이제 기준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연세대학교는 1등급 모두 다 3과목씩을 다 뽑으면 12과목이 되겠죠. 이 12과목의 내신을 다 모두 다 1등급인 친구가 50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친구는 내신을 다 뽑아냈는데도 다 5등급이야. 국어도 3과목이 5등급, 수학, 영어, 사회가 다 5등급의 평균을 받았다고 하면 내신이 몇 점이 되는 거죠? 49점. 그래서 점수는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능이 몇 점 만점이 되는 거냐면 90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만점이 550점 미만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실제로 900점을 환산한다는 건 실제 수능 점수의 1점의 폭이 실제 연세대학교가 반영하는 방법대로 기준을 삼으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의 1점이 더 높은 학생은 내신 성적을 5등급을 받더라도 수능 성적이 1점이 낮은 내신 1등급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 정시모집의 내신 반영 방법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이후부터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항상 수능은 쉽게 출제하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정말 이 수능이 점점점점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EBS 연계율, 이거 2005학년도 이후부터 계속 연계율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70% 연계율을 확정을 져서 이거 지금 정권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EBS 교재에서 수능과의 연계율은 실제로 70%다라는 게 항상 유지가 됩니다. 물론 지문이 일치되는 거지 문제까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연계율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될 건데 어찌됐건 지문이든 뭐든 연계가 되는 게 70%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또 학생에 따라서는 내신 성적을 3학년 1학기까지 열심히 관리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요?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수시무집의 기회를 또 다 잡기 위해서는 논술을 준비해야 될 친구들도 있죠. 또 학생부 종합전형 쓰려고 하면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실제 수능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대학 입시는 특히 수능 중심 전형인 정시모집은 재수생, N수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월등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정시모집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능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와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신이라는 교과목과 수능이라는 시험은 어찌 보면 시험의 성질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성질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제 배우는 교과목의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럼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학교 내신 성적은 1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년 2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럼 다시 얘기하면 배우는 내용을 1년에 4번의 시험으로 쪼개서 토막, 토막 시험을 보는 게 내신 성적인 겁니다. 이걸 관리하는 게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해야 될 몫인 거죠. 근데 수능 중심 전형은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리를 통해서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익혀나가는 걸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볼 때 그러니까 11월 달이 되겠죠. 이 2년, 6개월, 3년 동안에 배운 모든 내용을 11월 수능 때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는 공부 방법, 학습 계획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수능이 그대로 이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어? 그럼 늦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수능 쪽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을 해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N수생들과 정말 재미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전형이 이 수능 중심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수능 중심 전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많은 정보들, 많은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계속 제공을 할 거니까 저희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셔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궁금증을 물어보고 해결하는 코너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